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설득박사 김효석입니다. 설득만 연구합니다. 설득만 강의합니다. 설득을 연구하다 보니까 협상도 같이 공부하게 돼요. 그런데 이 협상과 설득은 비슷한 것 같지만 많이 다릅니다. 설득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죠. 협상은 말 그대로 서로 원하는 것을 윈윈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보를 너무 많이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자기만 너무 이익을 얻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보면서 인생이 전부 협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 협상이 돼서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까워서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제 강의를 쭉 듣고 일생생활에 적용해 보신다면 여러분도 협상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내고요. 주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저 사람한테 말리면 그냥 모든 걸 다 뺏겨. 저 사람은 너무 설득을 잘해서 다 이겨.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도 이제 설득박사, 설득강사, 설득전문가라고 닉네임을 다르니까 저랑 얘기하면 모두 뺏길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저 많이 퍼줍니다. 평소에 주변 사람을 이기게 해주고 많이 갖게 해줘야 저도 얻는데 어떤 분들은 얻어내려고만 하거든요. 협상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만드는 것도 여러분이 또 전문가가 되셔야 저랑 또 속된 말로 맞짱을 좀 뜨잖아요. 그래서 나눠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강의로 협상의 권리, 내가 가져야 될 권리, 마인드 이런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얘기는요. 일단 협상에 나가기 전에 마인드, 나는 내가 우월하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좀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 권리인데 우월성을 인정할 권리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협상은 선택하고 판단하는 건데 그걸 스스로 존중하거나 나를 믿지 않으면 상대방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약간의 속된 말로 자뻑이 좀 필요해요. 협상할 때는 자신감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물건, 서비스에 대해서 가치가 좀 없다거나 부족하다거나 라고 생각하면 협상에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의 의견에 따라서 그냥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특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요. 협상 테이블에 나가야 됩니다. 협상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얻을 게 있다는 거잖아요. 자신감을 갖고 협상에 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좋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 나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우린 물론 칭찬받는 거 좋아하죠. 저 사람 참 사람 참 좋아. 좋은 분이야. 라고 얘기 듣는 거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협상에서는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좋은 사람으로만 들으려고 하면 양보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꼭 후회하잖아요. 나는 맨날 손해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상대방도요.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얻어내면 상대방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너무 착한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이렇게 착한 컴플렉스 있는 분들은요. 협상에서 대부분 실패할 방률이 높습니다. 상대방은 그걸 착 이용해서 쉽게 당신을 이용해서 얻어내거든요. 협상을 통해서 무언가를 좀 내가 얻으려면 상대방에게 좀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비즈니스도 그래요. 내가 사장인데 누군가를 보냈는데 이 친구가 사람이 물러터져서 양보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또 평소에 사람 좋은 사람도 딱 공적인 일에서 딱 칼처럼 한다면 오히려 그게 전문가로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나에게는 나만의 의견을 좀 내고 억지를 부려도 된다. 억지 부려도 된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상대가 주장할 때 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래, 말 되네 라고 설득당하게 돼요. 그렇게 우리도 훈련이 됐어요. 말이 되면 무조건 그냥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억지를 부려도 돼요. 상대방이 논리와 합리성을 내세워서 의견을 제시하면 정 안 되면 그냥 깡짜를 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꼭 상대방이 논리적이라고 내가 무조건 져야 된다는 건 없거든요. 내가 거부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또 내가 감정이 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내가 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할 때 화를 내라거나 실수하라는 게 아니라 물론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나는 서운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기분이 나쁩니다. 라고 말하는 게 효과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요. 이성보다는 감정이 먼저기 때문이다. 이렇게 감성적인 거, 감정적인 표현을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이게 무조건 감정적이라 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걸 아시죠? 이번엔 네 번째는요. 상대방의 질문에 답변을 안 해도 된다. 저는 역으로 설득하거나 협상할 때 질문을 많이 하라 그래요. 스스로 상대방이 대답하면서 자기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막 이렇게 방법을 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방어할 땐 어때요? 상대방이 질문할 때 답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답을 모를 권리도 있고요. 우린 질문을 하면 뭔가 대답을 해야 되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저는 그걸 또 이용하기도 하고요. 한 가지 예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 중에 모르겠는데요라는 말이에요. 모르겠는데요. 이걸 또 많이 이용하죠. 그런데 잘하는 협상가는요. 모르면 그냥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그걸 감추기 위해서 아는 척하다 보면 상대방의 말리게 되거든요. 협상은요. 모범 답안을 작성해가는 게 아닙니다. 항상 맞는 대답을 할 필요도 없고요.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전부를 다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답을 모른다라는 말이 오히려 또 훌륭한 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요. 협상을 잘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기분을 즐겁게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같은 말을 반복해도 된다. 보통 우리가 스피치를 배우거나 누군가를 설득할 때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라고 할 경우도 있는데 아닙니다. 같은 말을 계속 그냥 똑같은 말 했던 얘기 또 하고 지루하게 협상할 때 그게 필요합니다. 필요하면요.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말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의견을 전달할 때 상대를 설득해야 되니까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준비한 자료가 다 떨어졌어요. 그럼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들을수록 상대방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차릴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이번에는요. 우유부단하게 행동할 권리도 있습니다. 나는 우유부단하게 해도 된다. 협상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그때그때 내가 결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은요. 예상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하겠지. 라고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짤고 나를 설득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수록 내가 우유부단하게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이제 허를 찌르게 되는 거죠. 사실 나는 상대방처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생각하지 못한 상태잖아요. 이 공격이 들어오면 내가 박어를 해야 되는데 이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멋진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게 아니고요. 아무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답을 드려도 될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좀 우유부단하게 행동을 하는 거죠. 협상은 연애나 결혼이 아니거든요. 상대방과 연애를 하려면 기분을 맞춰줘야 할 필요는 있지만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상대의 마음에 들도록 행동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또 이번에는 협상할 때 실수를 해도 된다. 실수를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해보지만 막상 협상에 들어가면 해서는 안 될 실수를 저지하곤 해요. 또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막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하지만 우리도 인간인데 실수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또 일단 실수한 일에 대해서 바로잡기보다는 덮어두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실수를 추가하게 되죠. 권리가 있다는 것은 인간인 이상 내가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실수해도 된다라는 마음으로 여유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못 알아들어도 된다. 꼭 알아들어야 된다고 우리가 너무 생각하는데 못 알아들어도 돼요. 물론 알아들어야 되지만 너무 거기에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협상에서 상대방을 딱 이해해야 된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거든요. 또 우리는 구매하러 간다고 생각합시다. 판매자와 협상을 하잖아요.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상대방이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설명의 중을 다 이해합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못 알아들은 것에 대해서 이해했다고 착각을 해요.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 저도 그걸 이용합니다.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막 못 알아들게 전문 용어를 가끔 쓰라 그래요. 그럼 상대방이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지가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나는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어 나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 괜히 못 알아들어서 스트레스 받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협상을 그르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몇 번이고 반복해서 물어볼 권리도 있습니다. 아 못 알아 듣겠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상대의 말을 못 알아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제가 알려드린 협상의 권리 한 번만 듣지 마시고요. 이 강의를 여러 번 반복하셔서 중요한 협상이 있으시다면 이걸 꼭 듣고 가시고요. 평소에도 들어서 가벼운 물건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아이들과의 협상이라든가 회사와의 협상 임금협상에서도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